영작을 하고 45문장으로 45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영작을 해봤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영작을 하려고 guide of 바다 캠프 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다 캠프에서 하는 서비스에 관한 영작을 했고 영작을 교열, proof bleed 하라고 하니까 내용을 달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카피를 해 가지고 내용을 주고 내용을 주니까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올라가서 간격이 좀 기네. 어쨌든 이렇게 쓴 영작에 대해서 Here is your proofread text. guide to 바다 캠프는 똑같고 well customer in which로 표현했는데 where로 쓰는게 낫다 customers can run surfing, surf and wind surfing The center is located at malipo beach 위치로 이렇게 끊었더니 요거는 빼고 아니지 그게 아니고 아 빼는게 아니네 다시 where in which가 아니라 where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게 중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같은게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beautiful sunset beautiful sunset miss로 해서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sunset도 sunset을 box으로 사용을 했고 the instructor box으로 can give lesson in english making it a fabulous part for space making it a to enjoy sports 문맥상으로는 많이 고쳤네 문맥상으로는 provide 보다는 we offer라는 봉사를 썼네 provide 대신 offer courses for beginners and provide rental service for surfing board and surfboard at reasonable prices prices 덜을 빼고 그냥 prices s를 쓰고 make a reservation expect can call us set additionally we have a youtube channel called best of tour 요런 식으로 비교적 많은 내용을 고쳤네요 chat pt 활용도가 비즈니스에서 간단한 영문을 작성을 하고 물론 한국어로 작성을 하고 영어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문으로도 작성을 해서 그것에 대한 proofread 로 텍스트를 받아서 이 문구들을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기준으로는 바다 캠프 안내서 바다 캠프는 서핑, 서핑, 윈드 서핑을 가을 수 있는 워터 스포츠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말리포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리포 해변은 넓은 모래지대와 아름다운 일몰로 유명합니다 강산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들도 바다 캠프에서 워터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코스도 제공하며 서핑보드와 서핑보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회해 드립니다 예약을 원하는 외국인은 6747로 전화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스트업 투어 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가 아니라 투어 요거를 또 베트남어로 공부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왕단 바라 캠프 라이다 중땀 대다오 뒤눅 누옥 도이 깍강 고 태 혹 루어빤 루어빤 하면 서핑 서핑 그 다음에 루어지오 하면 문지서핑 파도를 타는 바람을 타는 바람을 타는 이런 의미겠네요 서핑 워터 스포츠 노크 정당 남 다이 빠이비엔 말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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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에 위치에 있어서 노이킹 보이 꾸브 겟롱 에라 마 황홉 데프 뷰티풀 선셋 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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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엄 헵 앨라 말리포 는 유명하다 노이팅 엔 보이 이러면 popular wide 넓은 모래지대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hoongdan bien gote jiang tai ban tiang an la noifobian jo noinok noi kong noi diangangok 한국어를 말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noinok 우에서 hoongdan bien 인스트럭터는 gote jiang weai beng tiang an 영어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 담치야 각 호동 대 다오디오 이녹. 중도에 우리는 곧갑고어 혹 저 뉴 오이 모이 신창 비기너를 위해서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중값 디뷰 조 듀엣 로어반 좋은 가격으로 서핑보드, 서핑보드를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noinok noi kote jiang tai jiang kakko iso 번호 6747로 전화를 해서 not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군고모 겐 우리가 군 가지고 있는데 모 겐 유튜브 곧의 이름이 베스트업 투어 유어가 아니라 베스트업 투어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싸 인도네시아 일본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까지 이렇게 차치 비트를 이용한